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이찬원님, MG 콘서트가 대전 엑스포 광장에서 저녁 5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대전 엑스포 광장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잘생김의 정석 2천원이라는 우리 플랜카드를 대전 찬스분들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대전 엑스포 광장 현지 모습입니다. 오늘 이찬원님 엔딩 공연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MG 콘서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MG 새마을금고 유튜브로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MG 새마을금고 유튜브로 꼭 방송 보시고 이찬원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강년 11월에 발탁된 가수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찬원님만 제외하고요. 그리고 MC 이지혜만 제외하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가수 라인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 1조 8천억 달성기념 MG음악회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저녁 5시야입니다. 엑스포 남문시민광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MC는 우리 이지혜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로는 우리 트로트 아이돌 이찬원님 그리고 나태주님 그리고 박현빈님 홍진영님 그리고 은광은님 그리고 같은 소속사의 김나인님 모든 가수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 가수 라인업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이찬원님이 엔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딩 발탁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가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가수 남진 선배님 그리고 이찬원님 소찬희님 한혜진님 그리고 서주연님 그리고 박상철님 좀 연배가 있는 가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이찬원님을 비롯해서 좀 젊은 가수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작년 11월이면 이제 4개월 남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서도 이 가수 트렌드나 연예계 트렌드가 아주 손받김이 심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이찬원님은 메인 가수로서 혼자만 발탁이 됐습니다. 이찬원님과 나태주 그리고 박현빈 홍진영 그리고 은광은 김나유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역시 우리 이찬원님 대단합니다. 네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 엑스포 남문 시민광장으로 가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